피셔맨의 펜슬베이트는 고급스럽고 좋은데 사용하기가 싫은 까다로운 그런 루어입니다. 오랜만에 동해안 왕돌로 부시리낚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그는 요정도 준비했고 200g 에서부터 gl 공방의 lv2에요. 요거는 거터 지그. 똑같이 gl 공방의 130g 짜리. 160g. 요것도 한 200일거에요. 메인이 테스팅이니까 일단 요 박스에 피셔맨의 펜슬베이트 다이빙 펜슬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거의 다 gt용이라 커다란 부실용으로 쓸만한게 몇개 안됩니다. 요거 일단 벨타10의 90 사이즈. 사이즈 미러. 둘 다 핑크네. 꽁치도 하나 가져갈까. 작은것도 하나. 요정도 4개 정도만. 피셔맨은. 이게 피셔맨의 펜슬베이트는 고급스럽고 좋은데 사용하기가 싫은 까다로운 그런 루어입니다. 사용하는데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집어넣고.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다른 메이커들의 펜슬베이트가 그냥 막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러프트레일 아오마사. 플라스틱 제품이지만. 요것도 하나 두고. 제가 가장 사용 좋아하는 르그랑 탕고. 큰 사이즈는 gts고 요사이즈는 부실이 쓰는데. 작년에 이걸로 또 한 가고도에서 몇 마리 잡았죠. 신기하게 완전히 단면이 직사각형이라. 플래싱 효과는 좋은데 이것도 사용하기가 참 까다로운 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쭉쭉 당겨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구요. 손목을 이용해가지고 트위칭을 놓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지엘 공방의 펜슬들. 이건 완전히 스프레쉬라고 수면을 활주시키는 스키핑용. 요거는 살짝 가라앉아요. 슬로우 싱킹으로. 수면 아래를 해서 이렇게 롤링 하면서 워블링도 하는. 군나우트라는 모델. 이 세가지 다 발포수지잼입니다. 우드가 아니고. 뭐 이정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혹시. 데이터가 굉장히 작을 때를 대비해서 요런 것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릴은. 릴은 주로 스텔라 14000번. XG를 개조한 거에요. 속에는 HG 기아가 들어있는 거. 여비스프라나토.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트 하긴 캐스팅했으니까. 요건 6000번 사이즈인데. 미저라는 미국제 릴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이건 원줄 4호에 쇼크리더. 80파운드 감아놨을 거에요. 이거는 원줄 P6호에 130파운드로 달아놨구요. 혹시 몰라서 릴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구형. 1995년식. 스텔라. 만범. 튜닝 스푸를. 껴어서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GT도 많이 잡고. 원줄 P6호에 이것도 130파운드. 낚싯대는 뭐. 일단. 라이트 게임용으로는 요거를 가져가기도 하고. 메인 로드는 피셔맨. 3피스. 낚싯대를 써야겠어요. 갈루아 캐스팅. 753T. 3피스. 부시리낚시에 딱 좋아요. 7.5피트. 높게ension에 위에 posses. 조금. 대형 ς에서 짧은감이 있는데. 아 캐스팅 장비. 대충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금년은 바다 낚시 가기 참 어렵습니다 10월 말까지 이렇게 단 한 번도 바다를 못 나갔어요 예약할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아져 가지고 다 취소 되고 아무튼 내일 출발합니다 날씨가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해바다 왕돌초까지 부시리낚시를 가는데 동해용왕님께서 저를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철수했습니다.